카메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이렇게 글자를 쓰고 텍스트를 쓰고 거기에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트래킹입니다. 최종 완성하고 싶은 영상은요. 이렇게 정글, 로드하고 글자가 그림자와 함께 떨어지고 글자를 3개 한번 썼어요. OK까지. 실제로 촬영했던 카메라가 이 안에 쫙 들어가져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정글 영상을 가지고 뉴 컴프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달리샷으로 카메라가 쫙 쫙 쫙 들어가는 이런 영상이 되고 있는데요. 좀 많이 기니까 중간쯤 잘라서 한번 쓸까요? 요쯤인데 한 요정도. 125프레임까지 N, N죠. 알파벳 N 자 그 다음 요기 워크 에어리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트림 컴투 워크 에어리어 트림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작 위치에서 영상 선택하고요. 애니메이션 메뉴에 트랙 카메라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처럼 앵글 변화 없이 쭉 달리샷으로 들어가는 카메라는 요 부분을 Short Type을 Fixed Angle of View라고 해주면 되는데요. 간혹 확 좁혀졌다 확 넓혀졌다. 막 벨리에이벌 한 그런 앵글 값이다 라고 한다면 요기 Short Type을 벨리에이벌 한 줌이다 라고 선택을 해줬을 때 카메라 트래킹이 잘 잡힙니다. 자 우리는 그냥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프레임을 계산하고 있죠. 요거 분석 중이고 요 분석이 끝나면 서버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 예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진 요게 지금 트랙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3개의 포인트를 선택하고 자 저는 저 뒤에 있는 앵커 하나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 앞에 있는 거 하나 요 녀석 하나 요렇게를 선택해 볼까요? 요거 말고 다시요. 하고 싶은 포인트를 직접 선택해도 돼요. 저는 요기 그리고 요 녀석 저 뒤에 요 녀석 이렇게 3개를 선택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3개의 텍스트 레이어 and 카메라 우리 지금 현재 카메라가 안 잡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요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기에 아드 쬐깐하게 1, 2, 3 하고 만들어졌어요. 자 보게 되면요. 플레이를 해볼게요. 슈악 하고 와우 예쁘게 잘 됐네요. 자 요거를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자 원 글자를 텍스트를 이렇게 키워줘도 됩니다. 텍스트를 요만치 키웠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좋아요. 유전의 글자를 615를 줬거든요. 같은 형태로 주기 위해서 2, 3 글자도 이렇게 줬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그림자가 떨어지도록 해볼게요. 자 정글로드 아까 트래킹 잡았던 영상 선택하고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3D 카메라 트래커 눌러줍니다. 그러면 서버들이 뜨죠. 자 아까 요기 1번과 컨트롤 키로 눌러서 요기 글자 밑에 있는 서버들 요 3개를 그대로 선택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섀도우 캐쳐 앤 라이트 자 그림자를 떨어질 수 있는 플레인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지금 요렇게 그림자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클래식 3D여야 돼요. 자 요기 좀 봐 볼게요. 렌더러 부분을 보게 되면 클래식 3D와 레이트레이스 3D와 시네마 포디 3D가 있습니다. 2018 버전까지만 해도 레이트레이스 3D가 존재했었는데 2020 버전에는 시네마 포디 3D와 클래식 3D만 존재하고 있고요. 시네마 포디 3D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얘는 바닥에 플랜이 그대로 보여요. 자 플랜의 크기를 조금 스케일을 키워 볼게요. 왜냐하면 요기에만 그림자가 떨어졌죠. 스케일을 바바바바바밤 이렇게 키웠어요. 자 그랬더니 저기 3까지도 보이네요. 포지션을 저기 앞쪽은 필요 없으니까 저 뒤쪽까지 좀 이렇게 뒤로 보내서 3글자에도 그림자가 잘 떨어지게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그런데 이 플랜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아까 렌더러를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눌러서 클래식 3D 오케이 그랬더니 그림자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 빛입니다. 빛을 더블클릭해서 빛의 옵션을 열고요. 자 기본적으로 빛은 흰색 100% 그림자 체크 100%의 다크니스입니다. 조금 연하게 하기 위해서 한 65%로 다크니스를 줄였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빛의 포지션 열어봅시다. 자 우리 원 뷰가 아니라 두 개의 뷰 살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빛이 여기 존재하네요. 빛을 어 래프트를 중앙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빛이 떨어진 거 보입니까? 네. 사실은 이 빛을 이렇게 그림자가 떨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보기 좋은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 영상의 그림자하고 어우러지게 해야겠죠. 지금 보니까 이 나무의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이 나무의 그림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러면 빛의 위치가 여기 있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제가 이쪽으로 비를 옮겨버렸어요. 그랬더니 1번이 어때요? 이 나무 그림자 떨어지는 것처럼 얘도 이쪽으로 떨어집니까? 어? 그런데 빛이 떨어지는 게 선생님 얘가 여기가 좀 수상한데요. 그거는 섀도우 캐쳐의 포지션의 Y값을 이렇게 조절해서 글자 뒤에 붙도록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1번 글자가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아 저희는 그냥 보기 좋게 아까처럼 다시 앞쪽으로 마이너스 한 4천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너무 어둡네요. 자 이때 우리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습니다. 컨트롤 알트 쉬프트 L 이게 지금 단축키가 되겠고요. 레이어 메뉴에 뉴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환경빛 앰비언트 빛에 쓰긴 한 30정도 흰색으로 줘볼게요. 오케이 그랬더니 조금 밝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카메라 우리 저기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대로 지나가면서 예쁘게 글자 뒤에 그림자까지 표현돼서 빛을 받아있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좋네요. 자 그래서 영상을 가져다가 카메라 트래킹을 잡고 거기에 글자를 넣고 그림자까지 떨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